1. 멍신이 오고 준비됐어? 아직 준비 안 됐어. 저기 멍신이 오고 있거든. 아 지금 미쳤어. 멍신이 오고 있어. 멍신이 저기 있어.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미쳐있는 상황이에요. 이 친구가 위를 열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. 인사부터. 여기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버스카파의 조연아입니다. 널 사랑하지 않아. 현아가 오늘 같이 양꼬치를 먹어준다고 해서 양꼬치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사실 출연료는 없어. 출연료는 없어. 양꼬치 먹자. 뭐 먹을까? 이제 시키면 되겠다? 진짜 시켜도 돼요.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. 어차피 출연료는 없어. 일단 오리지널. 그다음에 이제 제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서 냉 옥수수면. 꼬바룩을 하나 가야 되겠네? 꼬바룩 먹어야죠. 어? 마파두부? 마라샹고. 마라새우 감바스? 꽃빵튀김과 연유? 물만두? 공깃밥부터 먹고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. 배 좀 채우고. 연태로 그러면 하나. 연태 조그만. 현아야 언니랑 방송 가자. 좋아요. 우리 팀을 하나. 팀 하나 만들어야 돼.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말리면 다른 팬들이 만들어주고 그래. 그럼 언니 음악 쪽으로 갈 거예요? 예능 쪽으로 갈 거예요? 둘 다 잡아야지. 아 그러면 일단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언니. 음악 하는 사람 안 같다. 내 개그맨 후보라고. 아니에요. 언니 저는 개그우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. 지구를 돌리는 춤 한 번만 알려. 지돌 춤? 지돌 춤 한 번 보여줄 수 있지? 어. 귀여운 거. 이거지. 알지 알지. 그럼 우리 일단 한 잔부터 하고 시작할까? 오케이. 그래 빈속에 한 잔 하자. 이건 한 잔 뽑아야 돼. 물 이유는 배 향이 나는 아주 맛있는. 연태고량주. 짠. 향을 맡아야 돼. 향을 맡아야 돼. 향을 맡아야 돼. 이게 바로 배 향. 너 그거 알아? 연태고량주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술동 싸면 꽃냄새. 그러면 방향제 쓰지 말고. 맨달 연태고량주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 이거 냉면이 뿌니까 섞어볼게요. 이거 그냥 꽃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안 먹어도 맛있어요. 연육 꽃빵도 있어.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. 네. 어쩔 수가 없어. 그거 줘주세요. 알았어. 단 것부터 시작하자. 너무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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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냉면 잘 맛있게 먹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냉면 면을요. 잡아요. 어. 살짝 묶어줘 한번. 응. 너는 끊으면 안 돼요 은혜. 응. 딱 넣고. 냉국수는 처음인 것 같아. 와.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거든. 음.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응. 제가 그랬잖아요. 이거 뭐 해준다고. 이거 이거 한번 싸서 먹자. 아. 다 싸서 먹는 것 같아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난 원래 양고기를 좋아해. 자. 이건 무슨 소스지 근데? 꼬바로우. 꼬바로우 소스예요? 아 꼬바로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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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장은 한 잔 더 하자. 탈비는 너무 불었어요. 연태고향주랑 양고치 꺼바로우. 뭐랑 먹지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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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준비해야 돼 준비. 어. 짠. 짠. 아. 짠. 더 불러줘. 억. 자 옥수수 계란탕 먹읍시다. 음. 너무 맛있지 언니. 진짜 내 수사일이야, 운동. 그게 제일 최고지. 음. 토마토 계란탕 먹어주면은 다 시작하지. 응. 너와 나 사이에 재충전. 응. 진짜 맛있어. 어우 진짜 맛있어. 나 언니 자랑할 거 있어요. 뭐? 원나잇 푸드트립에서 1등 했잖아. 스시 이만큼 먹고. 너 나랑 스시 먹방 때 한 번 올래? 스시는 원래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. 나는 그냥 회를 먹고 싶어. 회요? 응. 회 사서 우리 집 뒷마당으로 와. 우리 수산시장이 제일 커 언니. 다음번에 한 번 갈까? 조연아 집 한 방? 조연아 집 오세요 진짜. 얼마든지 오세요. 왜 또 먹고 싶은 게 생겼어? 아니 있을까 봐 한 번. 저녁 먹어야 된다면. 미나리 삼겹살 진짜 맛있는데. 호민이랑 송민어랑. 호민이랑 큐에? 안지않게 회에서 가는 거 아니야? 믿어줘요. 넘나 해봐도 다 내는 사이에요? 나한테 미팅 중이라고 했는데. 응. 한번 해볼게요. 받았다. 받았어. 오! 안녕 민호. 안녕하세요. 현아가 자꾸 너랑 친하다고 그러는데. 살렸어. 호민 씨. 호민 씨. 디지털. 잘 살렸다. 잘 살렸어. 내 친구 현아는 어떤 사람이에요?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야무셔요. 더 없어 칭찬? 네, 오늘. 음악까지. 그럼 끊을게요. 나 화이팅. 어. 네, 민호 씨 화이팅. 네, 고생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다음에 봐요. 네. 봤죠? 아, 배도 부르고 남자친구 살고 싶다. 배 부르면 난 남자친구 살고 싶더라고. 맨 전이 어떻게? 다 이상형이요? 네. 어... 취미가 비슷한 남자? 그다음에 차 있는 남자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남양주에 사니까 만날 수가 없어, 너무 멀면. 제가 운전 안 하잖아. 근데 왜 운전 안 하는 거예요? 좌회전을 못 해요. 우회전은 되고? 왜 안 되는 거야, 좌회전이? 봐봐요, 언니. 우회전. 응. 좌회전.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? 제가 시험 볼 때 1차선에서 연습을 했는데 2차선에 있었어요. 그래서 좌회전을 못 했어. 더 꽂으면 되지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어요. 붙었어? 면허 있어? 그러면 아빠 차로 좌차 연수를 받아. 아, 못 해, 못 해, 못 해, 못 해. 집에서 나가자마자 좌회전이. 아, 몸 풀리기 전에 좌회전이야? 네, 몸 풀리기 전에. 아, 나갈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타? 우아지소 멤버 중에 조연아 씨를 초대한 이유는? 현아가 이상하게 개그우먼 후배가... 저도 이상하게... 직속선배가 튼는데 왜 자꾸 듣는 건 뭘까요? 왜 그런 거죠? 아까 왜 안 돼? 이거 한 번만 얘기할까? 신용이 잘 맞지? 나 신용이 잘 담았어, 진짜. 언니가 웃을 때 진짜 눈이 저랑 똑같아요. 그냥 있어도 닮았어. 예. 우리가 가수니까. 셀럽파이브 알지? 알죠. 우리 프로젝트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. 뽕이 하나. 내가 뽕이 하나로 하자고 했으면. 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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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아로 하나, 앨범 넷이죠. 네가 만들거지? 그럼요. 제가 이래 보여도 15년 동안 프로듀싱... 오, 얘 왜? 찡성난 거 알고 있지? 무지션입니다. 그러면 네가 만든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하는 거야? 뷰티풀 데이 그거 뒤에 만든 거야? 네. 그거 너 좀 더 불러봐봐. 뷰티풀 데이 아름다운 그때 내 맘 당신을 향하죠. 무지션입니다. 10분 남았다고? 그럼 그냥 마무리해야 돼? 워만큼 남았는데 한 잔 하겠어? 아, 그럼요. 그 의미를... 오늘 어땠어? 즐거웠어?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모든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언니랑 제가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. 나 너랑 같이 해서 좋아. 역시 나랑 오래 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. 네, 감사해요. 또 초대해도 돼요? 다음에 저기 저희 집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. 정식으로 초대합니다. 음, 음. 고고고고고고! 오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 우제옹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